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주문이 몇십 퍼센트 정도 떨어져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둘째 가라면 쓰러워할 정도로 탄탄한 수출기업을 이끌어온 한 분에게서 아주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워낙 회사가 탄탄한 회사라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알아오면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과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파가 몰아치는 취업시장입니다. 9월 6일 날 한국경제신문의 정지연 김성희 그리고 김종우 기자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취업전쟁을 다룬 생생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년째 대학을 졸업한 민경서 씨 이야기입니다. 27살입니다. 2년째 취업 중인 미중입니다. 지난해 6개월간 공기업 인턴 활동이 끝나고 올해는 기필코 취업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쉽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채용에 나서는 기업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해는 취업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취업난이 심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상황이 훨씬 악화됐습니다. 민경서 씨는 기회가 줄어드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드는데 코로나19가 원망스럽습니다. 계약직 또는 인턴이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단계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되는데 그 자리마저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다음 살에는 여행업체에 취직한 김모 씨 26살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부터 주 2일 근무에 월급 88%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60%를 정부가 나머지 28%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마저도 6월부터는 정부 지원금만 받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4월부터는 필수인력 200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6업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취업을 준비하려고 주 4일에 월급 65만원짜리 학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젊은 분들의 딱 한 사정을 기자들이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언제 회복될까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지금보다 상황은 좀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도 아주 나아졌다는 그런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저마다 자기 관점에서 현재 위기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 부분에 제가 주목해서 현장 사람들이 남긴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간단한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M님입니다. 경제도 안 좋은데 임금이 너무 높습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뽑기가 정말 부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금이 너무 높습니다. 다음에 J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원인이 99%입니다. 고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제 해설은 최저임금도 크게 올렸고 조세, 준조시 부담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임금에 그대로 증가가 될 겁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이 나라를 휩쓸면서 세금을 올리는 일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은 H님입니다. 경제가 나쁜 것에 대한 핑계 될 것이 끊이질 않네요. 핑계야 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은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들립니다. 앞에 젊은 분들의 기사는 코로나만 보이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코로나만 벗어나면 나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죠. 능력을 크게 웃도는 최재인금 자체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음에 P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전선동 정치에 놀아난 국민이 겪혀야 할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진짜 고통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현장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인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죠. P님은 감성으로 대통령을 뽑은 대가입니다. 감성으로 대통령을 뽑은 대가입니다. 코로나의 근본 원인을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죠. 코로나가 근본 원인이라고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이미 대다수의 그런 자영업을 비롯해 소기업들을 위기 상황에 빠뜨리고 거기에 코로나가 덮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19가 회복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이나 철학이 지속되면 일자리 창출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미안하고 어두운 전망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들이 정책 노선이나 철학을 바꾸든지 그게 영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하면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이런 점에서 젊은이든 눈에는 코로나만 보일 겁니다. 코로나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야 고통을 좀 줄이고 또 고통을 넘어설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코로나에 압도당하면 그러면 영영 어려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